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계공부 또 원가관리 공부하고 계시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과목들 중에서 세무회계를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좀 앞에 있는 과목들 탄탄하게 공부를 이미 해오고 계신 중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저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전에 세무회계 과목에 대해서 오티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 좀 루머가 퍼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루머인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약간 과장된 게 있지 않나 뭐냐면 세무회계 과목이 어렵다. 우리 이제 저랑 같이 배울이 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은 좀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좀 들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으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세법의 종류만 해도 세 가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많다. 그래서 이제 양이 많다. 양이 많으면 우리는. 뭘로 생각이 돼요? 암기할 게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물론 양도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범위가 넓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암기할 게 굉장히 많냐?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암기할 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접하는 이 용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암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물론 여러분 우리 세법에는 막 무슨 뭐 이제 날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지만 그렇죠 세율이라든가 있지만 사실은 그 양이 막 모든 걸 다 외워야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우리 과목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요 이제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회계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라고 이제 배우고 넘어온 거 우리 기초회계 원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까지 배우고 넘어온 요 과정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저랑 같이 할 세무회계를 접근하기도 수월하실 겁니다.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하고 세무회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얘네 둘이 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회계는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분개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였죠? 사실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바로 목적이었죠. 근데 우리 세무회계 세무회계라는 게 이제 세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법을 토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요 세법의 목적은. 과세하는 게 목적입니다. 과세하는 게 서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이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넘을 수 없는 요런 벽이 하나 있는 거죠 회계하고 세법 사이에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회계에 기록된 이 내용이 세법으로 넘어왔을 때 과세할 만한 내용이냐 아니면 세법으로 읽었을 때 세법의 안경을 쓰고 봤을 때 얘가 과세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를 가리는 게 바로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요 정도만 보아도 우리가 세무회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세무회계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가 좀 접근이 어렵다. 특히나 우리가 또 세법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법인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다져져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높아짐에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가 조금 덜 되셨다 싶으면 세무도 물론 들으시면서 재무회계 공부를 좀 탄탄하게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세무회계 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재경관리사 수원법에 안에서 속해 있는 세법이 뭐가 있는지 보면 기본산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기본산법이라 그래서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기본산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목차를 보셔도 아마 이렇게 이제 챕터가 크게 나눠져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있는 챕터가 뭐냐면 여러분 국세기본법과 총론이 있어요. 조세총론.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은 사실상 우리 세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개념이라던가 추상적인 어떤 우리의 이제 논리들을 정립을 하고 언어를 정의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그런 법들인데 사실은 이것부터 다루면 여러분 우리가 재경관리사 안 그래도 세무회계 겁먹고 지금 시작하는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강의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항상 접하기가 쉬운 것부터 해야지 우리 마음이 좋잖아요.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 수업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만 한 잔 마셨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약간 세법의 진술을 좀 맛봐야죠. 법인세법으로 우리가 좀 진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암기할 게 좀 있어서 휘발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소득세법. 마지막으로 하고 총정리 개념으로 국기법하고 총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세법에 조금 약간 흥미를 붙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매번 이런 순서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수험 후기 읽어보시면 다들 이런 방법으로 만족을 해 또 합격도 해나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교재가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고런 부분 감안하셔서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합격의 그날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오고 계셨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분 대학이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계속 공부를 할 기회가 많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우리 세무회계만큼은 여러분 기존의 방법을 조금. 버리시고요. 기존의 방법은 기존의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일단 예습을 좀 하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요게 아주 정석적인 공부 방법인데. 세무에게는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도 좀 아끼실 겸 어차피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먼저 듣고 복습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이 세법이라는 그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체계를 잡아가시면 잘못된 틀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강의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뼈대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해 나가시면서 살을 붙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학문 해갖고 논문 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경 관리사 한 두세 달 공부해가지고 짝 작용증 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또. 복습 위주로 또 복습 위주로 복습 위주로 좀 능동적으로 복습의 시간을 많이 들이시고 일 회독 이 회독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도를 나가시는데. 우리 그 세무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저도 공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완벽주의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큰 맛 먹고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정독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씹어붓고 말리라 이런 마음이 있죠. 완벽주의자들처럼. 근데 세법은 그렇게 공부하시면 진짜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세법은 여러분 처음 진도가 나가시는 것부터 힘드실 거예요. 구멍이 듬성듬성 날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 마음이 힘들어. 여 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난 다음 진도로 나가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빈 공간이 있어도 쭉쭉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세법이라는 과목은. 무슨 뭐 수학이라던가 뭐 다른 뭐 과학학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뭐 단계가 밟아져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일 더하기 일을 알아야 곱하기도 하고 함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 단계가 다져져 있어야지 그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법이라는 거는 텍스트 텍스트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순서에 맞게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뿐이지만 앞에 걸 반드시 이해해야 뒤에 걸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다가 이 뒤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게 메꿔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일단 빠르게 돌리시고요. 강의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복습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메꿔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를 진짜 좀 믿어보세요.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다니까. 그 수험 후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쭉 나가보셔라. 그리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이해되는 그 쾌감을 좀 느껴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요거 이제 제가 또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선별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물론 저희 이제 재경관리사 3일에서 나온 우리 기본서로 공부를 할 텐데 요 기본서도 굉장히 압축된 내용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세법 개론 뭐 요런 거에 비하면 아주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 중에도 수험 목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좀 지역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고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거나 혹은 내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있죠. 고런 것들은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무회계가 지금 이게 몇 문제죠 세무회계가 사십 문제고. 그렇죠 우리 각 과목당 사십 문제죠 각 과목당 사십 문제인데. 칠십 점 이상 맞으면 되니까 넉넉하게 삼십 문제만 맞추면 돼요. 넉넉하게 합격을 합니다. 그죠 고 안에 들어가요. 열 문제는 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이 제가 또 첫 시간부터 이렇게 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잠깐 좀 알려드리면. 법인세에서 한 열다섯 문제에서 열여섯 문제 나와요. 제일 많죠 범위가 제일 많죠. 소득세가 요즘 보니까 열 개에서 열한 개 정도 나오고 부가세가 아홉 개 열 개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총론 쪽에서 네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해서 40개가 맞춰져요. 여기 40개가 맞겠지. 그렇죠 40개가 맞춰져요. 그 이 중에서는 나는 이제 30개만 맞추겠다. 어쨌든 요렇게 조금 마음을 가볍게 여기시고.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 제가 강의로는 다 설명을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강의로 설명을 드리고 뭐 요런 부분을 조금 덜 중요합니다라고 좀 강약 조절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나가시면서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힘들다. 요런 부분들은 요런 부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학습을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법인세는 이거 버리면 안 되죠. 이거 법인세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버리고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재밌어요. 정말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과목 소개하고 공부 방법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분위기를 좀 보니까 그 이런 욕망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회사 생활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런 또 때를 맞이해 갖고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이 더 많아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수월하게 이 과정을 좀 헤쳐나가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출 문제만 그냥 무작정 돌리면 합격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보시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기출 문제만 보면 재경 관리에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저는 조금 이제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만 풀어가지고 내가 합격을 해서 얻는 게 뭘까?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출 경향을 보니까 제공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 기본서 문제들을 보니까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론이 좀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단순히 합격 이 자체만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세법이라는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어떤지 좀 한번 차근히 배워보자. 그렇게 해서 좀 기본이 닦여 있으면 여러분 합격하시는 건 사실 진짜 문제도 안 돼요. 제가 합격률을 보니까 뭐 한 40%에서 50% 정도 인원이 좀 더 많아져서 그거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가 어떤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합격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결코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이 많고 범위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실제 제 기출되는 문제들을 보면 그렇게 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건 못 풀겠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본을 좀 닦고 요 안에 있는 문제로도 충분합니다. 삼 일에서 제공해 주는 고 연습 문제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조급함을 좀 없애세요. 제가 올해는 좀 그런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자격증들 보면 교재가 되게 많잖아요. 강사마다 교재가 다 있고 학원마다 교재가 다 있고 많잖아요. 희한하게 재경관리사는 3일 여기 이제 출제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재경관리사를 출제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 기본서 자체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기본서가 범위라서 그래요. 이것보다 더 할 필요도 없고요. 얘보다 덜 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안에서 다 나왔다고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책 한 것만으로 우리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책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뭐가 어려워졌다. 뭐가 개정됐다더라. 뭐 이런 거에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 끝낸다. 이거 더하기 우리가 제공되는 문제 있죠. 그렇게만 끝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